네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서는요 동원형 등으로 지금 매우 어수선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러시아의 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푸틴의 동원형 선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러시아가 지금 매우 불안정한 사회적 환경임은 분명하니까 그 영향관계를 완전히 부인할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일인지 살펴볼까요? 일단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 학교 현장인 것 같은데요. 이 Z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러시아 극우주의자들의 표식이라고 하죠. 볼까요 한번. 26일 현지 시간입니다. 스푸트니크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부 우드무르티아 공화국의 주도인 이잭스크의 88번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6명이 숨지고 무려 20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아주 참사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상자 가운데에는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범인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끄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지 참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도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혹시 이 사람이 일부러 사회 불안을 야기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의 어떤 그런 범죄네요. 현지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요.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범인은 이날 88번 학교에 침입해서 경비원을 살해한 뒤 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다고 하고요. 당국은 이 사건으로 학생 5명과 교사 2명 경비원 2명 등 모두 9명이 숨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는 더 늘고 있다고 하네요. 정확한 부상자 수는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숙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인은 현장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브레찰로프 우드무르티아 공화국 수장은요. 오늘 이잭스크 88번 학교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면서 학교에 있던 학생 등의 대피는 완료됐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잭스크는요. 인구 64만 가량의 도시라고 하고요. 러시아 중부의 우랄산맥 서쪽에 있다고 합니다. 인구 64만 명이면 청주시보다 조금 적은 정도네요. 이 사건이 동원령의 여파가 아니냐 이런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연관관계는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런 사건이 러시아에서 이런 시점에 나온다는 것은 큰 충격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인데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이 러시아의 사회불안을 더욱 조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참 시위도 많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 참 러시아가 저는 러시아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아노미 현상에 빠지고 사회불안이 더 심화되면은 그것도 전쟁에 영향을 미치고 또 푸틴의 판단력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모로 러시아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 같은데 좀 빨리 전쟁이 좀 끝나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좀 평화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성화산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